오늘도 야마드기포인트에 축적을 했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고요. 오늘 조금 늦게 나왔는데 교각 다리 밑에서 지금 치시는 분들이 장타 두 대 가지고 나오신 분은 오늘 이쪽 포인트 처음이시라고 그러시네요. 밑걸림 주의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던져보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도 이 조사님 캐스팅 정확한 캐스팅을 위해서 매일 연습을 하시는 조사님 나오셨습니다. 100에서 120 정도 던지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포인트에 던지는 것을 연습하고 계신답니다. 오늘도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국뽕어떼 세비해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캐스팅 완료하고 물은 오늘 타이밍 딱 정지해 있는 것 같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. 물때 확인을 하지 않고 나와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흐름이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. 두 대 간단히 던져 놓고 경치 구경하고 있습니다. 방울 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. 입질이 오는 것 같은데요. 반가운 반가운 방울 소리입니다. NC 롯데 게임은 7대 0으로 NC가 앞서가고 있군요. 아 롯데 못 올라가나요? 끌어 에어 오면 클댔 2 7 아 아 두려워 아들 아들 다 먹자 다 먹자 입주도 없습니다 입주도 안 먹는데 입주도 안 먹는데 아이고 다 그래 가스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응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중간 것을 주의 그 땅 오네 아 아 아 아 뭐냐 감는걸로 해서 감기 어려워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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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. 방울은 두 번 정도 울렸는데 딸랑 하고 울리고 말고 그러네요. 경치보는 재미로 앉아있는데 다른 조사님들 전혀 없으시고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시나 일요일 오후 내일을 준비하시느라고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입질이 전혀 없으면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방울 소리 없습니다. 아 네 전혀 없고요 정리하고 오늘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